오늘 은혜받고 성취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3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들 나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의 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오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 아멘 오늘 이 새벽에는 임마누엘 24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설명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보좌 그리고 초월 그리고 임마누엘입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로 연결시키는 것이 바로 24입니다 하나님은 24 보좌의 축복으로 하나님은 24시간 모든 것을 초월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24라고 하면 우리의 머릿속에는 주로 시간적인 개념이 떠오르게 되죠 그래서 시간적이고 물리적인 개념이 우리의 피부에 바로 와닿지만은 영적인 24를 설명하기에는 뭔가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지금 산업의 형태와 구조가 급격하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곳은 다 24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응급실 또 중환자실은 다 24로 운영됩니다 사람이 육신적으로 24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곳에서는 2교대 3교대로 사람은 바뀌어도 시스템은 24시간 계속 돌아가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발전소라든지 등대 아니면 공항에 있는 우리 관제탑 이런 필수 산업과 핵심 산업과 거기에 관련된 모든 기반 시설들은 1년 365일 24시 돌아가고 있습니다 영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영적인 부분은 더 24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영적 세계는 눈에 보이는 세계를 움직이고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성소의 성전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내위지파 제사장들은 24시 성전의 불을 밝혔습니다 출애국기 27장 20절에서 2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성소에 있는 등을 관리하면서 등불이 끊이지 않도록 항상 빛을 내도록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번 주는 성탄 주간입니다 매년 그렇지만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또 거리두기로 인해서 더더욱 성탄의 분위기가 잘 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성탄은 연말, 경제, 그리고 사회적 분위기와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축복의 날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의 상황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헤롯 왕의 이 탄압 속에서 온통 이스라엘은 이 호적 조사로 난리법석이었습니다 그 누구도 메시아의 탄생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인마누엘은 꼭 성탄의 메시지로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 3장의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1년 365일 반드시 누리고 승리해야 될 영적 뿌리입니다 그래서 매일 크리스마스, 항상 크리스마스가 되어야 되고 24로 누려져야 됩니다 내 삶과 현장에서 인마누엘이 되지 않으면 세상과 내 피림에 결국 영향받고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세상과 삶단체들은 많은 흑암 종교와 우상들은 거의 다 24하고 있습니다 귀신들린 우상 종교들은 24시 귀신과 접신하고 악령들로부터 힘과 능력을 받기 위해서 계속 잘못된 24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예전에 지역 캠프할 때 한 무속인을 만났습니다 이 무속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림급 받고 나서 한동안 자기 속에 있는 자기가 받아들인 귀신이 이 밤과 새벽으로 잠을 못 자도록 계속 시달리고 고통받고 아예 잠을 재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낮에도 밤에도 새벽에도 계속 그 귀신 앞에 빌고 엎드렸다는 거죠 한마디로 뭐 했다는 겁니까? 24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멸망 24, 재앙 저주의 24가 아니라 뒷무대 후서 1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마귀와 귀신들은 두려움을 통해서 멸망의 길로 이끌어 가지만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다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붙잡고 24를 누리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24시 뭘 누려야 될까요? 10편 16편 11절에 보니까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이 있는 생명의 길로 날마다 나아가는 것이 승리하는 신앙생활인 줄로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8절에는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신 세상과 현장에는 영적 못마름 속에서 갈급함과 답답함으로 살아가는 수많은 불신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복음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24시 생수의 강이 넘쳐 흘러나오는 생명수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심을 날마다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보고 인마누엘 24라고 합니다 인마누엘 바로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이 되신 그리스도께서 약속대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삼저주 사탄과 재앙 저주 지옥 건세를 완전히 꺾으셨습니다 이 축복을 매일 매순간 삶 속에서 현장에서 누리시길 바랍니다 특히 문제와 어려움을 만났을 때 가장 쉽게 놓치게 되는 것이 바로 인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사실을 놓쳐버리게 되는 거죠 문제가 너무 크다 보니까 어려움이 너무 당황스럽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놓쳐버리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문제만 만나면 나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문제 해결에 자꾸만 집착을 하게 됩니다 문제 해결은 무당이나 점쟁이 찾아가면 바로 그 자리에서 즉시로 해결해 줍니다 단지 귀신과 악령이 주는 힘과 능력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무너지고 실패하지만 귀신들은 앞뒤를 가리지 않고 우선 무조건 문제가 해결되도록 해줍니다 그래야만이 그 사람의 발목을 잡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걸로 올물을 삼아서 완전히 종로를 타도록 삼을 수 있기 때문에 귀신과 무당들은요 그 자리에서 즉시로 해결해 줍니다 뭔가를 해줍니다 오히려 예수 믿고 기도하는데 문제가 해결할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고 응답은 전혀 오지 않고 아니 점쟁이 찾아간 사람들은 바로바로 빨리 응답되고 빨리 역사가 일어나는데 나는 기도하고 있는데 오히려 문제는 더 해결이 안 된다는 거죠 응답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린 자식이 정말 해로운 독이 들어있는 음식을 달라고 계속 졸라대고 울고 불고 떼를 쓰면 진짜 부모는 그래도 주지 않습니다 절대 안 줍니다 근데 가짜 부모는요 너무 귀찮으니까 이거 먹고 뭐 어떻게 되든지 죽든지 말든지 전혀 상관없으니까 그저 내 말 잘 따르고 내가 시킨 대로 하도록 하기 위해서 뭐든지 다 줘버립니다 어느 게 진짜 부모일까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오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응답을 빨리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문제가 빨리 해결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건 오히려 불신자가 더 빨리 받습니다 귀신 성기는 사람들이 더 빨리 문제 해결되고 더 빨리 응답받습니다 그게 진짜 응답일까요? 그게 진짜 문제 해결일까요? 사단과 마귀가 우리를 속이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사단과 마귀를 철저하게 대적해야 되는 거예요 대적이란 말은 언제든지 24시 사단과 영적 싸움을 할 수 있는 영적 무장 상태를 말합니다 그게 대적이에요 바로 인마니엘 24 속에 있으면 마귀를 대적하고 백전 백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런 인마니엘 24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먼저 첫 번째는 보자로 통하는 길로 여러분들이 날마다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일 강단의 우리 야고보소 4장 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실 것이다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이 나를 가까이 하실 것이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과연 뭘까요? 바로 24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보자의 축복을 통해서만이 가능합니다 이 보자라는 축복의 길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날마다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는 여러분들이 하루를 시작하면서 뭐든지 시작이 중요합니다 첫 시작에 영적 기선을 제압하고 영적 분위기와 중심을 딱 잡고 시작해야만이 그날 하루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눈 뜨자마자 제일 중요한 기도를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성부 성자 성령 성삼이 하나님의 영으로 오력으로 나를 충만하게 하옵소서 특히 오늘 하루 있을 중요한 일정과 만남들을 체크하시면서 오늘 내가 어디 가고 누구 만나고 어떤 중요한 일을 해야 될지를 미리 체크하면서 그 모든 것 위에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니라 성삼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오력이 임하도록 여러분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낮에는 여러분들이 관점을 바꾸시길 바랍니다 우린 주로 낮에 세상에서 현장에서 지역에서 직장에서 사람과 일을 통해서 많은 문제를 만나고 여러 가지 상황들을 겪게 됩니다 이때 어떤 눈으로 어떤 기준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게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반대로 축복과 응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낮 동안에는 내가 보는 모든 것 들리는 모든 것 겪게 되는 모든 것을 기도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 모든 것 위에 보좌의 축복이 임하도록 아홉 가지 세팅으로 역사하도록 여러분들이 낮에는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밤에는 시간적인 여유를 조금 가지고 말씀을 정리하면서 말씀에 집중하는 깊은 시간을 여러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속에서 굉장한 치유와 서밋의 힘과 능력을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아침, 낮, 밤을 누리면 이게 24로 연결되는 중요한 영적 시스템으로 뿌리 내려지게 됩니다 하나님께로 십자가로 가까이 나아가는 길 그게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상관없습니다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혹시 지금 힘든 상황으로 인해서 바닥을 치고 있습니까? 아니면 문제에 겹겹이 둘려 쌓여서 아니면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고 있거나 그것 또한 문제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뭡니까? 유한삼서 1장이죠 사랑하는 자요 내 영혼이 잘 된 것 같이 나는 지금 이런 문제가 있고 이런 아픔이 있고 이런 상처가 있고 이런 갈등이 있고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그게 아니에요 그 속에서도 사랑하는 자요 내 영혼이 잘 돼야 된다는 것 내 영혼이 잘 되는 길이 뭡니까? 그게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고 있었다는 것 바로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24속으로 여러분이 들어가시면 됩니다 날마다 보좌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증인으로 서는 길을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지난주 금요일부터 어제까지 장례 예배가 연달아서 세 건 있었습니다 각각 하나님이 역사하신 배경과 스토리가 다 있지만 한 가지 공통되는 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한 사람입니다 복음 가진 한 사람 언약 붙잡은 한 사람 결국에는 가정과 가문과 후대까지 치유와 변화 복음화의 응답을 이루는데 귀하게 쓰임받았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의 심이라 하니라 저는 현장에서 복음 증거할 때 가장 많이 선포하는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구원자 예수 예수라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흔히 보여지는 이름입니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히브리어의 이름은 여호수아라고도 불리기도 합니다 죄에서 구원할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그럼 어떤 죄를 말합니까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말합니다 일평생 사단에게 종로를 타면서 재앙과 저주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죄를 말합니다 결국 인생의 마지막 결말은 죽음과 심판과 영원한 지옥의 형벌로 끝날 수밖에 없는 죄를 말합니다 이걸 보고 우리는 원죄라고 합니다 이 원죄를 해결할 자가 이 지구상에 과연 누가 있습니까 누구에 있습니까 이 원죄 문제, 근본 문제를 해결받는 것을 보고 우리는 구원이라고 합니다 구원은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받아도 되고 받지 않아도 되고 그런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적이고 분명한 것입니다 구원자 예수님께서 근본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방법으로 바로 십자가 대속을 이루셨고 그 이름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는 이름, 인명이 아니라 직명, 직명이라는 것은 직무나 직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그리스도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도 구약의 정확한 예언과 약속대로 죄가 없는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사실을 선포하고 알리는 것이 진정한 성탄의 본질이고 성탄의 축복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내 안에 성령으로 함께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영원토록 함께하시는 바로 인만회엘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누가 보곰 2장 11절에 오늘 다위세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구주란 말을 번역하면 구원의 주인이란 뜻입니다 이 땅에 내 인생 가운데 구원의 주인이 누구시냐 하나님께서 구원자 예수님을 이 땅에 그리스도로 보내셔서 온 인류를 구원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누가 보곰 2장 10절에 보면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평소에 뉴스나 기사를 잘 보지 않는 편입니다 보더라도 어쩔 수 없는 불가피한 상황들 집에 TV가 없으니까 특히 뉴스는 잘 못 보죠 그런데 불가피하게 예를 들어서 병원에 가서 대기 기다리고 있으면 병원에 있는 모니터에서는 계속 뉴스가 나오잖아요 앉아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보게 되는 거죠 뉴스를 보는데요 한 20분 가까이 계속 코로나 소식, 코로나 상황들 그것도 막 빨간 글씨로 그리고 대선, 정치권 뉴스들 그걸 앉아서 기다리면서 한 20분 정도 봤는데요 희망, 소망, 기쁨, 감사 그런 건 전혀 느낄 수 없었습니다 그냥 단식 참 과연 이렇게 돼도 되는 것인가 불안, 안타까움 그런 것만은 느끼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현실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창세기 3장 세상의 모습인 거죠 이러한 창세기 3장의 세상에서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지금 우리의 현실과 이 세상에는 별로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성탄과 연말 분위기도 이렇게 쳐져 있고 우울한 것이 또한 사실입니다 이러한 성탄과 연말에 크든 작든 여러분들에게는 여러 가지 모임들과 만남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모든 만남과 자리에서 바로 성탄의 참 주인공이 되시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간증하고 선포하고 전달하는 그래서 성탄의 참 주인 되시는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그런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얼마 전에도 우리 지역의 남자 집사님들하고 이렇게 포럼하면서 몇몇 분들이 이번 주간의 연말이니까 여러 가지 송년의 모임들이 조금씩 있지 않습니까? 그 모임을 놓고 기도 제목을 얘기하는데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냥 나가지 말고 성탄이고 연말이니까 조그만 선물 조그만 선물 하나 준비하고 거기에 좀 복음과 관련된 책자라든지 우리 담임 목사님 조서도 있고 이런 것 준비해서 성탄의 선물을 전달하는 것처럼 하면서 복음을 살짝 한번 넣어서 같이 한번 전달하면 하나님이 분명히 역사하실 것이다 오늘 기쁨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한다 가장 기쁜 소식이 뭘까요? 다른 소식이 아니죠 구원의 소식 생명 살리는 소식 그 일에 여러분들이 주인공으로 또 증인으로 쓰임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